1970년 7월 16일 목요일 피 다섯째 시간에 7월 말 고사 등수를 매겼는데 내가 5등이다. 6월 말에 보았을 때는 3등이었다. 그것도 아니라 6월 말 때는 총점이 390이었는데 지금은 총점수가 337이 되었다. 등수가 떨어지고 6월 말 때보다 점수가 떨어지고 하는 생각을 하니 앞으로는 더욱더 공부를 철저히 하겠다고 생각했다. 7월 17일 금요일 피 오늘은 아이들과 같이 저수지로 놀라갔다. 내무방 밑에서 낚시질을 하는데 비가 쏟아졌다. 그래서 용여와 같이 우선을 쓰고 있는데 상철이가 괜히 내무방 있는대로 막 뛰어가서 호철이는 이 새끼야 비 맞으면서 어딜 가 하고 소리쳤지만 자꾸 뛰어가서 쫓아가 보았더니 가물치 큰 것을 잡았다. 아마 내무방에서 튀어나온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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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